레트로 섹시룩이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굉장히 컬러풀한데 굉장히 뮤트된 컬러들. 원색적인 컬러들이 아직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컬러들을 약간 톤다운 시킨 컬러들. 녹색이나 블루가 살짝 섞인 듯한 오렌지라든가 그린인데 약간 오렌지가 섞인 듯한 그린이라든가 이런 아주 원색적인 컬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로 새의 깃털들을 살짝 활용해봤어요. 그래서 구아라 양의 기본 눈매가 너무 그냥 눈동자에서 아니면 눈매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아름다운 선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깃털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속눈썹을 많이 강조하고 그 색깔과 같이 아이라인도 같이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엘루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레의 구아라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컨셉이 레트로 섹시인데요. 처음 해보고 오늘도 그리고 색다른 속눈썹, 깃털 같은 속눈썹으로 새로운 메이크업을 도전해본 것 같아서 정말 좀 신기하고 설레였어요. 오늘 열심히 예쁘게 촬영 잘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잘 지켜봐 주시고 시티안타 드라마도 잘 봐주시고 저의 카레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